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비 좋아요 구독 좋아요 정의라기보다는 일단 우리 무속인들은 말 그대로 그냥 신점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철학과는 글로 푸는 거지 그리고 그분들은 영이 거의 없을걸 영이 없는 분들이 글로 풀고 여섯 글자 여덟 글자를 가지고 푸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절은 말 그대로 사찰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무속인이 날이어서 또 불줄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밖에다 절 표시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경상도 쪽으로 가면 거기는 꼭 부처님을 같이 모시더라고 거기는 불교가 강한 지역의 특성이고 그다음에 우리 이북꽃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내림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신점 본다 영으로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느낌이 오시죠 이 사람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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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좋고 뭐가 뭐가 오시고 말 그대로 속된 말로 귀신도 쫓아오셔서 조상이 쫓아오셔서 나한테 살짝 실려서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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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는 거지 어떻게 알고 마치겠어 갓 내린 애기 애동 제자님들은 잘 보시죠 보이는데 말에 그 재간이 조금 부족한 거 그거 차이인 것 같아 저는 오래 되신 분이나 갓 내린 애기님들이나 나는 그거는 차이가 없다고 봐요 오래되신 분들은 그 재간이 늘어난다는 거 우리도 공부해야 돼요 우리 도 닦아야 돼요 신대림 하나 따고 뚝딱 하고 너 뭐 뭐 뭐 이게 마치지 않아요 우리가 틈나면 왜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바닷가 가서 왜 기도하겠어요 그거 도 닦아 끌어가는 거예요 산 속에 우리가 시간이 남아 놀아서 가겠나 그거는 도 닦아 끌어가는 거지 애동 제자는 애동 제자의 그런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딱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고 말을 이어서 엮어서 그분한테 설명을 못 해줘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알아듣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 오래되신 선생님이나 애기나 나는 점사 보는 건 똑같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순수함이 있는 그 차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여담이지만 제가 어떨 때는 말을 너무 잘해요 내가 깜짝 놀래요 나에게 이런 능력이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내 할머니가 오셔서 내 할아버지가 오셔서 손님한테 말을 참 멋있게 이쁘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나의 노력이 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그런 말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